오늘은 종일 굳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밖에 나서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 이남 지방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계겠습니다. 늦은 오후나 밤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곳에 따라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비가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눈으로 점차 바뀌겠고요. 이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야겠고요. 운전에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중부와 동해안 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 눈이나 비가 전망됩니다. 설날인 월요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요. 또 월요일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서 귀성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 먼바다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강원도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전국에 걸쳐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청주와 대전 6도, 부산과 제주는 10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동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점차 높아지겠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도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